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는 등 후속 일정에 대해 비공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3일 시청상황실에서 열린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 보고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청사 밑그림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안이 보고됐으며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터 주변 진입도로 개설과 확장안이 논의됐습니다. 대구시는 수도공급시설 형태의 신청사 건립지를 공공청사 용도로 바꾸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실시 설계 등을 거칠 예정으로 2022년 착공해 2025년 신청사를 완공할 방침입니다.